간단히 물만 부으면 바로 쓸 수 있는 즉석시멘트죠. 드라이 모르타르가 건설 현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 편의성과 더불어 품질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건데요. 관련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 차별화에 적극 나서며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축물의 바닥이나 벽을 마감하는 데 쓰는 회반죽. 통상 해당 작업을 위해 별도의 시간과 노동력이 투입돼야 하지만 드라이 모르타르가 출시된 이후 건설 현장의 고민이 단번에 해결됐습니다. 드라이 모르타르은 건축 마감재로서 현장에서 물만 섞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편의성을 중시한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방지, 비산먼지 최소화 제품들을 선보이며 건설 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3천억 원 수준이던 국내 드라이 모르타르 시장은 지난해 4천4백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3년 새 33%의 성장률입니다. 드라이 모르타르가 인기 몰이를 하자 관련 기업들은 차별화한 제품과 서비스를 앞둬터 선보이며 시장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는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드라이 모르타르 등 프리미엄 제품 출시와 더불어 이동식 사일로 확대 보급으로 현장의 작업성을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3표는 드라이 모르타르 소포장과 전용 온라인몰 개설을 통한 유통채널 확대로 기존 B2B에 더해 B2C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드라이 모르타르 가격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최근 시멘트 가격이 5% 오른 가운데 드라이 모르타르 역시 올 하반기 수도권 지역에서 두 자릿수 인상률로 가격 인상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아름입니다.